상상은 이미지화되어 두뇌 속에 나타납니다. 사과를 상상하면 사과가 이미지화되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병아리를 상상하면 병아리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만약 열불 달린 짐승을 상상한다면 열불 달린 짐승의 이미지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한다고 믿게 되는 것은 두뇌 속 망상이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어나는 환상을 시내이 계시니 추능력이니 깨달음이니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는 길은 과학적, 논리적, 현실적, 증명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망상에 사려잡힌 사람들은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면 과학으로 소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 하며 과학을 경시하는데 우리는 과학자들이 이루어놓은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기서 소리치면 그 소리가 저 대항을 건너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상황의 핸드폰 인터넷을 과학자들이 창조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에 과학적 논리의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태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것을 그만두고 과학적 논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적 논리로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뉴련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렴하셨다. 미륵불 출현했다. 정두령, 진인 등등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하신 그분이 오셨다. 당신이 뉴련의 흐름은 어떠한가? 반감, 시기질투, 욕심이 일어나는가? 불행, 이지시, 폭력적인가? 두려움, 꺼리낌이 드는가? 환희, 닮고 싶다. 행복, 사랑, 조화, 호감, 존경심이 일어난다. 당신의 뉴련의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초식입니다. 뉴련의 흐름을 바꿔라. 그것이 영생불사의 부처가 되는 길이다.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따라하면 누구나 다 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